여기 깍두기하고 두부하고 커리플라워하고 딱 먹었어요. 이렇게 아 이렇게 맛있게 지금 먹고 있죠? 그랬는데 그냥 갑자기 재채기가 아이치 나와서 훅 이렇게 빠졌어요.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는 하나도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. 재채기가 나오는데 뱉어야죠 당연히 그죠? 네. 맛있죠요? 지금 아침에 뭐뭐 먹었어요? 네. 비행기가 찢었어요. 그런데 뭐뭐 먹었어요? 지금 허니두를 잔뜩 먹고요. 밥 먹고요. 이건 또 이것대로 맛있으니까 이렇게 먹어요. 커리플라워 맛있죠? 씹히죠? 두부랑. 두부만 넣으면 얘는 또 느끼하다고 잘 안 먹어요. 근데 커리플라워를 해줬더니 아주 맛있어요. 고마워요. 애취하세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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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쏟아내도 괜찮아요. 네. 할머니가 재미있어서 또 찍어요. 할머니 혼자 막 웃었죠?